왜 큰일났어 왜 어디 어디 다 죽어?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뭔데 야 근데 저번부터 센트럴파크 이 지역은 왜 아무도 안하는 느낌이지? 여기가 지금 살짝 살짝 휑해 살짝 방치라고나 할까?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야 근데 여기에 센트럴파크 중앙에 이거 너무 뜬금없지 않아 이거? 이거하고 이거 두개? 이거 부숴야 돼 어 왜냐면 이거 두개 때문에 지금 벚꽃나무도 묻히거든 어 드로디오님 일로 와보세요 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밀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 또 밀어야 되는 이유 이거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 안와 요즘에 그니까 지금 센트럴파크 2구역이 버려진지가 오래됐어 어 그래서 밀어야 돼 어 자 우리 드로디오님 여기 센트럴파크 요거 문 두개 밀고 밑에 용자 지우고 센트럴파크 깔끔하게 꾸미는데 노예 몇 명 필요해? 최소한 몇 명 필요해? 네 명 필요하다? 그리고 여기 센트럴파크는 애초 처음 계획대로 그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잔잔하게 낮에 이렇게 좀 여유있게 여유있게 잔잔한 센트럴파크로 만들어주세요 오케이? 고원처럼 해주세요 지워 어 이거 캐세요 이거 지금 이거 어 이거 열심히 하셨지만은 어 날려야 돼 이거 밀어 어 밀어 나무 빽빽하게 하지마 여기는 알지? 좀 이렇게 여유있게 산책할 수 있게 산책하고 싶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음 이쪽은 좀 빽빽하잖아 공원이 이쪽은 나름대로 또 빽빽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 저쪽은 좀 이렇게 여유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내꺼 설마 가구 모드로 넘어갔으면은 내꺼 여기 창열났나 그러면? 창열났다 모르르 안 돼! 안 돼! 최신 버전 차라리 아 최신 버전 쓰면 안 되겠는데? 아 텍스처 업데이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음 자 이거 바닥 왜 이렇게 됐냐? 뭐 바닥이 아예 싹 바뀌어 버렸네 바닥이.. 어 텍스처 업데이트 되면서 왁트모르즈비의 감성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게 또 왁트모르즈비의 맛이죠 자 나도 내꺼 해볼까? 내가 저번에 이거 완성이라 그랬나 뭐 추가한다고 그랬었나 내가? 완성이었나 이거? 이정도면 완성이긴 하지 난 이제 새로운거 하러 가야겠다 어 밀었구만 여기는 이제 드로리안님 여기 이제 꾸밀수 있겠어요? 조경 괜찮으시겠어요? 빽빽하지 않게 아 구상중입니다 오케이 구상좀 하시고 노예 필요하면은 이제 쓰시고 아 잠깐만 뭐 좀 시켜야겠다 배고프다 지도처 끄라구요? 지도끄면 뭐 지도끄면 뭐 없어? 초딩들 이 악물고 지도처 끄라고 욕하는거 뭐죠? 왁트모르즈비 제2센트럴파크 건축현장 보고 계세요 요즘 왁트모르즈비 영상 초딩들 과몰입해가지고 진짜 악덩 사장하고 애들 진짜 착취당하는 줄 알던데 초딩들 초딩들 때문에 이거 포커싱을 어디에 맞춰야될지가 어 지금 고민이야 초딩들 어 뭘 맞아 어? 왁구님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왁구님 착취하지 마세요 왁구님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그럼 왁트모르즈비 멈춰 병신들은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야 쥐들이 아니 저흑 쥐들이 왁트모르즈비 보고 있으면서 무서운 초징들이야 애들 다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콘텐츠 종료야 왁구님 존나 쩝쩝대는 소리가 너무 불쌍해요 왜요? 시청자들 눈치보면서 허벅지거 끼니를 때우는 소리가 불쌍하게 느껴지셨어요? 여러분의 소문에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기로 했습니다. 왁두모르티비 왜 안하냐고 욕해. 와 노예들이 해방됐다. 와 우리의 승리다. 왁두님 근데 왜 요즘 왁두모르티비 안해요? 존나 무서워 진짜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예들은 잡혀온 게 아니라 지들이 제발 노예들을 시켜달라고 달려온 것이다. 첫번째 작품 왁꽃집, 두번째 작품 왁꽃집2, 세번째 작품 휴게소, 네번째 작품 천공해선 왁뷰타. 4개의 작품이 지금 끝났는데 다섯번째 작품을 이제 또 구상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. 저는 지금 딱 정했어요. 오늘은 낚시터 만들 거예요. 왁두모르티비 낚시터. 생각보다 구상이 빨리 됐어요. 뒤에 매운탕집도 만들자. 음 좋지? 응. 횟집 만들자 뒤에. 앞에 낚시터 만들고. 소래포구처럼 만들자.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. 동굴로 파야겠다 그럼 여기를. 동굴로 파서 그 안에다가 짓자. 마우스를 꾹 누르면은 마인크래프트 안 해본 티 난다. 꾹 누르면 느려요 바보야. 어 강퇴해야겠다. 너무 띨띨해서. 채팅 로그 보니까 규성이 2야. 자 됐구요. 기본의 동굴은 이제 자연 동굴로 완성을 했죠. 자 이렇게 하고. 야 이거 바이킹 뭐야 갑자기 여기. 개 뜬금 뭐야 이거. 낚시터 앞에 뭐야. 아니 이거 이거 굴 파고 있었더니 뒤에 낚시터 앞에 이상한 바이킹 있네. 야 이거 가고 낚시하는데 깨잖아 조금. 바이킹 회식 왔다고? 어 이거 좀 깨네. 쪼금 야 이런거 여기 앞에 띄워놓지 말고. 이렇게 멀리 띄워놓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했지 않겠냐 이런데? 다 해변에 옹기종기 존네게 모여있어요. 해변에 옹기종기. 이런데 좀 띄워놔 멀리. 좀 멀리멀리 띄워봐. 마란 나라를 보았니. 꿈과 희망이 가득한. 어렸을때 이런거 도, 잘 부르면은. 그건줄 알았는데. 때 인정받았는데 되게. 노르네 저요. 가만있어봐. 이거 여기 솔직히 빽빽이는 오바다. 빽빽이 오바야. 오. 자 이렇게 하고. 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낚시터야? 형 낚시터 안 가봤지? 아직 다 안 만들었잖아요 네? 낚시터 낚시라 그렇지 딱 좋은 정도야 아 저 바이킹 이게 좋네 거슬리네 누가 여기다 지었어 이걸 아니 낚시했는데 바이킹이 지나가 앞에 탁 트여야 되는데 여기가 뼈 바른 생선이야 뭐야 저거 아 답답한 친구들일세 아니 씨바 잠깐만 여기 존네 깊은데? 뭐야 다른 색깔 나무를 했어 아 여기다 젖은 거 젖은 거 표현한 걸로 하자 아 이거 아이디어인데?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거 이게 바로 백년된 백오동나무로 만든 그런 지지대에요 이거 백년된 백오동 백이백년된 백오동나무로 만든 형이 봐도 뭐가 조금 엉성하지 아니요 개 쪘는데요 어 느낌 산다 느낌 산다 인정? 야 참 좋다 밑에 미쳤고 개 튼튼하고 어 젖은 효과 미쳤고 어 뭐냐 만들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원래 다 이 주변에 자꾸 뭘 하네 얘들이 근데 재키춘하는 거 같지? 누구야 뭐야 만들다 갑자기 재키춘해 내가 보니까 뭐야? 뭐하는 재키지? 아 바이킹 치웠구나 아 바이킹 치웠네 음 잘 치웠어 치워나구나 음 그... 여기에 뭐 더 들어올 거 없나? 음 느낌은 좋았어 느낌은 좋았어 진짜 어 하... 참나무 블럭 위에 반블럭을 깔아서 자 이렇게 하라고? 음 약간 이런 느낌 괜찮네 음 브라보 브라보 폰 여기서 이어지는 것들은 누구 딴 사람이 와서 살려줘야 돼 난 이것만 만들어 볼 테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뚫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살려야지 이 안에를 이 지하 그런 횟집으로 만들면 어떨까?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이제 양쪽으로 딱 시장 들어가면 양쪽으로 쫙 팔잖아 그런 것처럼 양쪽으로 딱 횟집들이 쫙 있는 거지 이제 지하 횟집 센터 여기를 이제 그걸로 바꿔야지 안에는 조금 깊게 해서 안에 공간감이 살짝 있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딱 인테리어로 딱 가고 횟집들 쫙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딱 바로 낚시떼 낚시한 거 여기로 탁 가져가서 이제 회떠 달라고 하는 거지 아 바닥을 나무로 해라 따뜻한 느낌을 줘라 왜왜왜왜 왜 큰일났어 왜 어디 어디 다 죽어? 뭐가? 어디로 가?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? 뭐야 뭐가 뭔데 이게 아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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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 야 뭐하는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시 흐흐흐흐흐흐흐흐 자자 예토전생 사라 어 갑자기 자 이래 저승에서 이래 아 나 무슨 뭐 테러난 줄 알았잖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공동묘지 만든거여? 어 어 아흐흐흐흐흐흐흐 나 뒤졌어 예 아 공동묘지 내가 근데 여기다 만들라고 옛날에 한적 있어 어허흐흐흫 어 어 여기 공동묘지 만들라고 한적 있거든 잘했구만 음 잘했어 더번 뒤에 어어 좋았어 나 순간 나 근데 순간 한5초정도 아무것도 이해 안겠어 이게 뭐지? 뭐가 터진줄 알았어 여기에 뭐가 건물 다 부셔놔가지고 이게 어디 건물 이렇게 누가 부셔놓은거야 어 이해가 안됐어 처음에 어 놀랬잖아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야 그만해 좀 내려서 어... 일하세요 빨리 그 어린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어... 이거 내 예상 편집할 때 형 왜 왜 왜 하고 다음 편 계속 성인용 컨텐츠야 성인용 마인크래프트 컨텐츠야 이게 그 대추나무 사람 관련의 공원 나 근데 뭐 하려고 하고 있었지? 나 뭐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?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... 마크 컨테스트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... 지웅 홈바 머리에서 노예로 지하철... 어? 이거 어디야? 아 시청 앞 지하철? 아 이제 지하철이 이제 생기는 건가요? 왓트모르즈비에 응... 기분 좋아! 응... 기분 좋아! 응... 오이시